네, 일단은 오늘 리더 단지의 생일이라 드렸습니다. 오늘 계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작할까요? 네네! 네, 저희 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킹덤! 안녕하세요, 킹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오랜만으로 만나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네요. 자, 아이마! 네! 이즈 카르마에 이어 히스토리 오브 킹덤 파트 3 눈의 암흑의 중심인 아이마는 내면의 성과 악의 대결 구두로 펼쳐지는 앨범입니다. 와우! 왕관이 주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사실 8번째 앨범까지 모든 컨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킹덤이랑 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앨범 3개씩!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빠르게 보고 싶은 마음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Frank와 da guy처럼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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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росy 웅 그때 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멋있었어. 다들 최고고 어땅 gibi 지금은 아주 볼 수 있어. Sawody 오늘 사람이는 오늘 봤는데 윤 Raw 잘 되죠. 표정 많이 해! 표정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제가 통역할게요. 이번에 활동을 하는데 음악 중심에서 저희가 이번에 할로윈 포스프레를 해서 무대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때 또 저희가 킹덤이 킹덤 컨셉을 하면서 정말 또 새로운 경험이지 않았나 아... 이번에는 뮤직비디오에서 특별한 할로윈 포스프레임 그리고 그룹 킹덤과 넷플릭스 킹덤의 코스프레임 그래서 저희는 정말 즐거운 그리고 그룹 시청자들이 팬들과 넷플릭스 팬들 팬들과 넷플릭스 팬들 팬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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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만족도록 다 맞춰요 가만히 키고 있어! 가만히 키고 있어! 만족만족 충분했나요? Was that enough? 자, 하 씨는요? 자, 이건 왜요? 자, 이건 왜요? 자, 이건 왜요? 이거 스폰인데 괜찮나요? 이거 어떻게 정해졌지? 블루이너스 얘기해주세요 앨범 순서가 특별히 정해진 계기는 세계관에 따라서 정해진 것 같고 스토리가 아무래도 저희 GF 엔터테인먼트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연결시켜서 앨범 순서가 매장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보여주는 음악적인 색깔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다른 컨셉에 컨셉을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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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조금 순서를 생각하면서 대열을 한 것 같아요 대열 저는 사실 좀 많이 떨렸는데 팬분들께서 저희를 사진 찍고 막 감상하시느라 인사를 잘 안 받을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방황했어요 지금처럼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영상통화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고 눈을 보고 얘기하니까 많이 어떻게 보면 설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진짜 킹덤이라는 팀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킹메이커분들이랑 바로 앞에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고 보고 싶었다가 또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팬분들 앞에서 서비스로 되게 많이 저희 블랙그라운드 친인 분연도 많이 보여주고 이러니까 좋아하시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저희가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허리 좀 뼈주세요 제가 봤을 때 조금 화면으로 보일 때 얼만으로 보일 때 허리 좀 뼈주세요 허리 좀 뼈주세요 컨셉이에요 저는 다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다 낫습니다 엉살이에요 엉살 진짜 엉살이에요 약도 잘 챙겨 먹고요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다들 기피하는 대상에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리더 형인데요 왜 다른 멤버들이 전 숙소 생활할 때 아서 형이랑 간영이랑 같이 생활을 했는데 아서 형이 저희 방으로 도망을 왔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숙소로 갈 때 간영이랑 누가 쓸 건가 하다가 저는 상관없다 난 간영이랑 써도 괜찮다 했는데 멤버들끼리 정한 거야 아서 형이 거의 주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저랑 간영 배정받고 나머지 나머지 이렇게 롯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형을 선택한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렇죠 너네 다 하나 아니야 아니야 선택은 나도 괜찮았어 아니 저도 그 누구한테 상관없었어요 나 괜찮았어 나도 무딘이 형도 뭐라고 했냐면 괜찮은데 도망발달이나 하나 미역으로 아니 아니 괜찮은데 너네 둘이 문제야 이 두 번째 형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너네들이 이러니까 동생들이 뭘 보고 배우고 킹메이커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괜찮은데 더 좋은 방법은 잊지 않을까 이것도 완전히 속상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주 속상 여러분! supre우면 ㄹ Soul Story The HELLO THE FUCK Showershey soul stories We are Kingdom 오늘 저희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킹메이커 너무 너무 보고 싶고 항상 너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킹메이커에게 또 한마디씩 해주세요. 빠르게.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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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킹메이커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로즈 더 게임. 게임업. 감사합니다.